지금 풋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지금 여기에요 SN축구 아카데미 근데 풋사장이 굉장히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차에 자리가 없어서 저 혼자만 왔습니다 지금 저 축구 잘 못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슈퍼스!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도 못해 하나도 못해? 우리가 부족해 네 너무 부족해요 우리끼리 하기엔 너무 거쳐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선생님분을 모셨죠? 네 그럼 여러분 선생님 한 번 불러볼까요? 네 불러볼까요? 하나 둘 셋! 대한민국 축구 영웅! 일단 첫 번째로 보통 이렇게 럭닝을 많이 하고 네 이건 좀 스트레칭이 안되면 뱅이 좀 들고 럭닝을 준비하고 한번씩 대포다 대포. 왼발! 왼발! 우승원 안 나갔어요! 자 가겠습니다. 띡! 우승원 선수의 골. 제발 좋아요. 배우고 나왔어요. 대신! 수영권! 윗! 파이팅! 파이팅! 우승원 선수! 둘이imento 상대 시작. 다 가르칩니다. 부릅니다. 배우고 나왔어요. 전반 종료! 댓글 보겠습니다. 예! 아따... 아따... 보셨죠? 고르는 거, 병원을 위해서 운동 잘하는 사람이 다 해야 된다니까? 아, 좀 하던데? 응응 야, 너가 나가야지 그럼, 장난이야 다음, 다음 명절에 명절 배운 걸 써먹어야 돼, 바로바로 맞아요 몇 근을 사서 쓰는 거 보셨죠? 투 투 그렇지, 그렇지 배운 거 써먹어 패스 주잖아 그럼 패스 주면 빈 곳으로 뛰어 그치 그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한 명은 무조건 수비에 있어야 돼 내가 수비할게 네, 두, 네 고운 호흡이게ids 두, 네나 16,000, hel果 골 dans 네, 계속 상태로 돼 DILSA 몰const PIDOUT 하나, 둘, 셋 황 Ahm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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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wirl Elon colored feminunątheion 승리는 했지만 두팀 모두 헤어플레이 상을 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못하시던데요? 잘하시던데요? 저희 스누퍼 아이돌 육상 선수권대회에서 정말 멋진 활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의 좋은 기운을 받아 금메달을 따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스누퍼 화이팅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골 넣겠습니다. 화이팅! 수고 많았어요. 한 번 화이팅하러 갑시다. 1,2,3 그냥 가기 너무 아쉽잖아요. 이렇게 좋은 곳을 대하였는데 제가 한 30분 남았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임이 있습니다. 어떤 게임이죠? 바로 저희가 일본 공항 갈 때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우리 뭐하게? 직업을 가진 사람이니까? 저희가 개인전으로 할 거예요. 승부차기 개인전인데 바로 진 사람이 일본 공항 갈 때 천사 링과 천사 날개를 메고 가는 겁니다. 티셔츠는 무조건 하얀색 티 왜요? 링, 링, 날개가 있잖아요. 제가 날개 있어요. 링 있고 날개 있잖아요. 그것만 그냥 그거 두 개만 하면 안 돼요? 하얀색 티도 입어야 돼요. 아예 천사처럼 바지 신바지 아닌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메이크업 볼터치? 메이크업 볼터치 메이크업 볼터치 넘어갔어 넘어갔어 그 정도 해줘야지 그 정도 해줘야지 그 정도 해줘야지 귀여워요. 인정하십니까? 네 인정합니다. 그러면은 가위가 뭐 누가 먼저잖아 안 내면 지고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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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천수 선수께서 주신 물입니다. 자 뭐냐면요 미용과 건강을 한 번 해 소수들만의 프리미엄 소수 퓨우 사랑해주세요 퓨우 자 읽어보세요 다들 안 차시는 분들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삐 자 고 뭐야 저 형 뭐야 야 야 형 예능해야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삐 저 무조건 양쪽 사이드 가겠습니다 진유 진유 오 못났어 진유에 진유 자 삐 오 삐 삐 삐 아 아 꼴대지 백승 와 자 4번 선수 아 자 우성군 아카 성혁 우성군 어어 어어 못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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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넌 외부신다는거 아니십니까 지금 보면 돌아오는다 약찌감 자 자 와 와 진짜 막았어 막았어 와 와 진짜 처음 봤어 이거 보면 승관없는데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야 왜 너무 안감는데 아 와 와 와 와 와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끝나면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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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때문에 엔젤 엔젤? 엔젤이다 엔젤 아 어지러워 뭐야? 왜? 진짜? 왜? 진짜? 뭐야? Oberง 아 뭐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렇죠 세웅 씨 한 마디 해 주세요 정말 이 결과가 믿겨지지 않네요 꿈 같죠? 꿈같아요 성공 이게 꿀대가 작아가지고 아 어렵잖아요 솔직히 아니 골대가 작아가지고 진짜 원래 공을 못 차는 편은 아니었는데 네 못 차던데요? 약간 보셨죠 그 슛 타는 거 아니 한 20번 쳤어요 아니야 한 20번 쳤어요 아니 이거는 못 차는 편이 아니라고 하는 거 뒤에 바로 한 20번 쳐는 거 보여주세요 제가 공이 이렇게 막 비껴 나가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럼 인사 한 번 하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하이 넷 스포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아니야 이거 고마워